안녕하세요 이박사 중국어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 유의어 식별하기 유의어는 중국말로 지니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중국어의 비슷한 말 식별하기입니다 여태껏 제가 문장을 중심했었는데 오늘은 단어 공부를, 어휘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이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방법 이것이 부제목, 어감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어감을 키우는 수업, 어감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는 명사, 상편입니다 앞으로 명사, 동사, 형용사 이 세 파트에 대해서 유의어 식별하기 수업을 하겠습니다 수업하기 전에 우리가 외국어 공부할 때, 외국어 학습할 때 가장 중요도 순위, 첫 번째는 짧은 어구를 말할 수 있는 것 그 나라 말의 짧은 어구를 말할 수 있는 것 다른 말로 말 뭉치를 할 수 있냐 없냐 두 번째는 상황에 맞는 말 특히 우리 기단샘 배웠죠 간응보호 같은 것 상황에 맞는 말 추부다오, 추부치, 추부관 이런 말 할 수 있느냐 없냐 세 번째가 발음의 정확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외국인이 중국말 할 때 발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런 표현 잘한다 상황에 맞는 말을 할 줄 아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발음입니다 흔히들 발음이 좋으면 원음이라고 그러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발음이 좀 좋지 않더라도 말뭉치, 사회만 할 수 있으면 잘하는 겁니다 오늘 이 수업 듣고 도움이 됐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후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 설명 위주로 하면서 중간중간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이 준비하셨죠? 자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문제는 HSTK 위에도 D부분 독해 제1부분에는 종허, TN콩, 종합관론어키라는 게 나옵니다 그게 주로 명사, 동사, 형사 등 허사가 아닌 실사가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관론어키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의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만약 당신이 나의 충고를 듣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여우, 니쩌지 여우는 니쩌지를 동작의 주체를 강조하는 전지사입니다 당신 자신이,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 자 여러분 답 한번 골라보세요 A. 정권, B. 재권, C. 효과, D. 후궈 중국 신뢰 약하신 분들은 모든 결과, B를 짓겠네 그죠? 모든 결과는 당신이 책임지라 말이 되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곧 함정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답은 이체 허우고입니다 허우고 여러분 우리 한국의 후까라는 말이죠 후과 그죠? 답은 허우고지만 하나씩 하나씩 그 단어의 쓰임을 보겠습니다 A. 정구 한자하고 똑같아요 성과 중국어에는 좋은 결과는 정구라 그럽니다 나쁜 결과는 D에는 허우고고 그래서 청구는 좋은 결과, 업적, 성과 학습이나 일, 노동, 사업 등에서 얻은 수학 그런 것을 청구라 합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말뭉치입니다 즉이 따페이 단어 따페이는 결합관계 단어 결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이 한국어를 배운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중국 사람은 한국어 배울 때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새빨간 거짓말 열광의 도가니 혼줄이 나다 질책이 따갑다 아양을 떨다 전철을 받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한국어를 잘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말뭉치입니다 이런 것이 말뭉치입니다 아시겠죠? 단어를 하나만 외우시지 말고 그 단어와 늘 같이 다니는 단어들 실과 바늘 이 단어가 오면은 저 단어가 늘 같이 다닌다 그게 따페이 입니다 저는 따페이를 말뭉치라 합니다 단어 각자 글자 늘 같이 다니는 말뭉치 되어 있어요 그런 단어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 밑에 있는 예문 한번 봅시다 호이왕도 정고 호이왕도 정고 호이왕은 우리 휘황찰랑하다는 그런 말이죠 눈부신 성과 눈부신 성과 정말 뭐냐? 호이왕도 정고입니다 그 다음에 성과를 취득하다 성과를 거두다 성과를 거두다 그래서 정고 공부하실 때는 호이왕도 정고 호이왕도 정고 펑초도 정고 취득 펑푸도 정고 라는 말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입에 저장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성과를 거두다 취득 펑푸도 정고 생각하면서 말뭉치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눈부신 성과 따라합니다 호이왕도 정고 다시 호이왕도 정고 그러면 커다란 성과 정말로 펑소다 정고 펑초다 정고 그 다음 큰 성과를 거두다 취득 펑쇼다 정고 만약에 외국 사람이 중국어로 진... 어... 진... 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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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어... 음... 잘 아는 것이 아니고 요런 단어와 단어의 결합관계 자연스러운 실과 바늘의 말뭉치 요 표현들로 이런 식으로 단어 공부하셔야 됩니다 단어장 외우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거 마찬가지로 보세요 외국 사람이 미국 사람이 한국어 하는데 열광의 도관이 멋있잖아요 혼절이 나다 동서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질책이 따갑다 질책이 나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양을 떨다 외국 사람들이 배울 때 이거 따갑다 나다 따갑다 떨다 밟다 이걸 따로따로 배우면 안 되죠 혼절이 나다 질책이 따갑다 아양을 떨다 하듯이 중국어다 묵사사 취더 풍수어 취더 큰 성과를 거두다 이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번 예문산 보피다 저지년 타 노력이 공조 취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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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누리 공조 열심히 일하다 열심히 공부하다 누리 수혜시 언어는 연어의 유창성 말이 연결되는 그 유창성을 키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함정이 빠진게 B인데 B와 C는 지애고우와 시아우고우는 중성적인 의미 쪼싱 tribute 라고 해서 좋은 결과도 되고 나쁜 결과도 둘 다 됩니다 중국어에는 좋은 결과 할 때는 정고 나쁜 결과 할 때는 허우고라 그럽니다 허우고 가끔 우리 한국사람들도 후과가 두렵다 이런 말씀이에요 후과 이겁니다 허우고 나쁜 결과 1번 예문 등급 보세요 제 수업을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라는 그 시간에 이런 문장을 배웠습니다 신쿠이 타지시 관상라 매치 불안다화 허우고 부칸서상 다행히도 그가 제때 가스부를 껐다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6글자로 꼭 기억하라고 했죠 허우고 부칸서상 그 나쁜 결과는 그 결과는 부칸서상 감히 상상할 수도 없다 결과는 상상할 수도 없다 끔찍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때 배웠죠 불안다 허우고 부칸서상 이 문장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문장 외우세요 신쿠이도 공부하시고 지수도 공부하고 관상도 공부하고 다 연결돼요 관로가 아니죠 관상입니다 열린 상태에서 다친 상태 방문 관상과 똑같아요 이 문장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따라 읽으세요 신쿠이 타지시 관상라 매치 불안다화 허우고 부칸서상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신쿠이 타지시 관상라 매치 불안다화 허우고 부칸서상 허우고는 나쁜 결과다 자 말뭉치 한번 봅시다 허우고의 말뭉치 허우고와 늘 같이 다닌 단어들 불양허우고 이게 나쁜 결과죠 안 좋은 결과 불양허우고입니다 그 다음 거 급하다 허우고 무서운 결과 급하다 허우고 급하다 재고보다는 급하다 허우고가 더 중국적이다 무서운 나쁜 결과 연중 허우고 심각한 결과 연중하면 벌써 심각하다는 뜻이죠 연중 허우고 그 다음에 가오리허우고 나쁜 결과를 고려하다 나쁜 결과를 생각하다 그 다음에 정당허우고 나쁜 결과를 정당하면 감당하다 맞다는 뜻이에요 나쁜 결과를 감당하다 다른 말로 결과를 책임지다 그래서 허우고 하시면 기억할 단어가 이런 것들입니다 허우고 말뭉치 따라합니다 안 좋은 결과 불양허우고 천천히 다닮하세요 불양허우고 下面 可怕的허우고 可怕的허우고 下面 연중허우고 연중허고 연중허고 그 다음에 동상목적으로 카욕 루이허우고 카욕 루이허우고 카욕 루이허우고 카욕 루이허우고 카욕 루이허고 카욕 루이허고 카욕 루이허고 특히 중국을 잘하시려면 동사목적어 동목형 이 말뭉치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에 치도 청구도 마찬가지고 성과를 거두다 결과를 책임지다 청단허우고 결과를 나쁜 결과를 감당하다 청단허우고 그래서 위의 문장을 다시 보면 밑에 있죠 한국어 해석이 만약 당신이 나의 청구를 듣지 않으면 모든 결과는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 이 한국어에서는 모든 나쁜 결과라면 없어요 그냥 모든 결과입니다 근데 벌써 단어는 문장 속에서 이해되죠 이게 청구를 안 들으면 그 나쁜 결과를 당신이 책임지라 이런 뉘앙스가 숨어져 있어요 깔려있죠 그리고 이 말 중공으로 한다면 제가 밑에 거 따라합니다 제일 좋은 거 외우세요 루고 니 부팅 워다 층가 다시 따라하세요 루고 니 부팅 워다 층가 이이치허우고 여운이후좌 mole 요 말 괜찮아요 모든 결과는 당신이 책임지라 이이치허우고 여운이후좌 즉 갑자기 그 825 광원 집회에서 태극기부대 아저씨들이 할아버지 지위를 했죠 그때 코로나가 엄청 퍼졌습니다 그때 경고하면서 1.2 나필 sunk 당신이, 여우니만 당신들이 책임지라. 책임 안지죠. 이체허우고입니다. 모든 나쁜 결과는 여기서 멋있는 단어가 여우입니다. 동작의 주체. 오늘 내가 쏜다. 진짜 여우워 칭커. 그럽니다. 진짜 여우워 칭커. 오늘 내가, 나를 강조하는. 동작의 주체를 강조할 뜻은 전치사가 여우입니다. 그래서 이 말 뭉칩니다. 이거만 읽으세요. 이체허우고 여우니 후자. 이 말. 다시. 이체허우고 여우니 후자. 모든 나쁜 결과는 당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아시죠? 단어는 반드시 말 뭉치와 함께 기억하시라. 허우고 허우고. 뭐 천구 천구.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된다.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시험문제를 가지고 어휘, 말 뭉치 공부를 하는 겁니다. 단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문제. 해석해보면은 졸업 이후에 그는 한 외국 회사에서 공조 일하다가 그러다가 일본으로 갔다. 해석해보면은 졸업 후에 그는 한 외국 회사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일본으로 갔다. ... 허우 라이. 함정은 비... 이후. 이후에. 그죠? b도 답 증상 많습니다. 한국으로 되니까. 이후에 일본 갔다. 말이 되잖아요. 장라이. 장례일은... 앞으로 일본 갔다. 진호. 오늘 이후로. 자, 답 몇 번이죠? 답은 A번 How like 중국어 한국어는 구분 안하는데 중국어는 구분합니다 나중에란 말이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 보세요 How like 과거 어떤 시간, 이후의 시간 과거를 회상하면서 말할 때 How like는 쉽게 말해서 과거 시절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How like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워신다오 타이완 류쉐 워신다오 타이완 류쉐 워신다오 타이완 류쉐 제가 먼저 대만 가서 유학하다가 워라이 그 다음에 나중에 중국 대륙에서 방설했다 이 시점에서 지난 이야기를 할 때 쓰는 게 워라입니다 워라이는 과거 과거 시절 때 말할 때 나중에, 그 다음에 뜻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지난 이야기를 할 때 1번 한 번 딱 보고 How like 그 다음에는 다시는 글을 본 적이 없다 How like 그 다음에 2번 워믈랏 시 종취의 동쇄 우리 둘이는 종취하면 중고등학교 합해서 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동창이었다 How like 나중에 그 다음에 여우시 다시 동쇄 이미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하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 대학 동창이기도 했다 중쇄, 나쇄, 노쇄, 동쇄 중고등학교, 대학교와 같은 학교도 했단 말이에요 How like How like 아시겠습니까 과거 어떤 시간, 이후의 시간입니다 과거를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 How like 반면에 B 2호는 가까운 미래입니다 앞으로 2호는 앞으로예요 How like 나중에 그 다음에인데 한국어로 쓸 거 쓰거든요 중국어로 다릅니다 2호는 가까운 문의 앞으로 라는 뜻이에요 미래 시절에 쓰는 거예요 2호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특정 시간보다 늦은 시간을 뜻한다 뭐 뭐 한 뒤에 여러분 2번 보세요 2번 몇 문장 B의 이후 졸업한 이후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특정 시간보다 졸업이라는 시간보다 뭐 뭐 한 뒤에 졸업한 뒤에 2호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까운 미래 또 하나는 어떤 특정 시간뒤에 2호 봅시다 1번 잠은 이후 이치 추둔판바 우리 앞으로 앞으로 우리 앞으로 이치 치 치이 등판 자 중국어로 보세요 치이 등판 양살 꼭 집어넣죠 우리 흔해 우리 언제 밥이나 한번 먹어요 중국사람들은 한국어 이 말이 이해가 안 간다는데 언제 밥 먹지 않고 연락이 안 오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네요 중국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하는 인사치란 말인데 그죠 우리 언제 밥 먹읍시다 인사치란 말이죠 중국사람들은 이걸 집에서 기다리고 있대요 문화의 차이입니다 아직 밥 안 먹었죠 앞으로 가까운 미래입니다 우리 가까운 미래에 언젠가 같이 밥 먹읍시다 중국말 어떻게 하냐 짠은 이호 이치 이치 치 치 등판 외국사람들은 이치 치 등판 양살 집어넣어야 중국음식이 있습니다 이치 치 치 반 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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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없 view 자주 놀러오노라 그래서 흐 weather 지 이치 이치 그 다음에 또 이호가 특정 시간보다 늦은 시간 4 자 beginning 인데 우리 한국은 또 같이 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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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됭 SUS 이치 이치 한 바람을 알다 할 때는 이런 실수죠. 주의 다 없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ho-lai와 i-ho를 구분할 수 있느냐 없냐 한자 실력이면 함정에 빠집니다. 오히려 미국 사람들은 모르겠네요. 근데 한자 문학한 사람들 오히려 한자 때문에 헷갈려요. ho-lai는 과거시제, i-ho는 미래시제다. 아시겠죠? 가까운 미래. 시도 한 번 봅시다. 장라인은 언제 쓰냐. 장라인은 매우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비교적 먼 미래입니다. 이 호가 가까운 미래면 장라인은 정말 먼 미래. 비교적 먼 미래. 자 예문 봅니다. 단어는 예문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죠. 왜 이래 하이저드 장라인. 아이의 장례를 위하여. 미래의 장례입니다. 2번 문장만 봅시다. 이 젊은 청년은 장라인 앞으로 큰 띵, 분명히. 조금 이상하면 2띵보다 큰 띵이 더 좋아해요. 분명히 따요 쪼의 사자성어입니다. 밑에 보세요. 충분히 능력을 발휘하다. 큰 일을 할 것이다. 대성한다. 이 청년은 장례에 분명히 큰 일을 할 것입니다. 장라이 큰 띵, 따요 쪼의. 이 젊은 친구, 앞으로 분명히 대성할 거야. 아시겠죠? 답 B 있죠. 이 문장 같이 한번 읽읍시다. 2호 가까운 미래입니다. B에 1번 따라합니다. 장르이호 이치 추둔판바 장르이호 이치 추둔판바 이거 한번 여기서 써보세요. 중상 그럼 또 집에서 기다렸는지 모르겠네요. 장르이호 이치 추둔판바 우리 언제 같이 밥 함께 먹어요. 그 다음에 2번 뭐 뭐 한 뒤에 다우 종구이호, 오 런시어 흥더 신평려 다우 종구이호, 오 런시어 흥더 신평려 왜 이번도 있어요? 비예 이후 잖아요. 그죠? 졸업, 졸업, 졸업 뒤에 자시죠. 혼라이와 이호의 차이점 이걸 아시아지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3번법 넘어가는 게 하나 더 남았네요. 자, 맨 끝에 진호는 언제 쓰느냐 진호 글자 그대로 지금 이후로 앞으로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이호하고 비슷한데 제가 최근에 네이버 오늘의 회화에서 이 문장 가져와 봤어요. 남자하고 여자의 대화입니다. 니 랄쥐 방변면허 니 랄쥐 방변면허 너 맨날 라면 먹는다면 너 자주 라면 먹으면 면역력이肯定 후이 하장 면역력이肯定 분명히 떨어질 거야 너 맨날 라면 먹잖아 그럼 틀림없이 면역력이 떨어진다 그런가요? 그 여자가 과외보다 쥐진 종관죄 폐라 과외보다 피웠습니까? 이거? 어쩐지 요즘 계속 피곤하더라 종관죄 폐라 늘 피곤하다고 간죄 느낀다 진호 앞으로는 워 데이 더 하면 돼요 워 데이 쥐 방변면허 앞으로는 오늘 이후로는 라면을 좀 적게 먹어야 되겠다 중국 사람들은 부야쥐 안 쓰고 쥐 쥐 방변면허 이때 씁니다 진호 오늘 이후로는 진호 아시겠죠? 이후는 그런게 특정하지 않고 앞으로는 이런 뜻이고 그래서 이 문장 밑에 한번 봅시다 졸업 후에 그는 한 외국 회사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일본으로 갔다 과거를 과거를 회사하면서 하는 말이죠 자 이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어제 뭐 했어요? 조재 니가 간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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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갔다 그리고 나서 나중해 라는 뜻으로 kokasu 하우 그 다음에 이제 3번 봅시다 3번 쪽이 조금 헷갈립니다 제가 명사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틀릴 만한 그런 것만 골랐어요 원래 열 문제를 뽑았는데 훨씬 더 많았었어요 3번 한번 봅시다 他們請我談談對那件事的什麽? 그들은 나에게 정했다,談談, 이야기하다, 對那件事, 그 일에 대한 무엇을 이야기해달라고 정했다. 이 말이죠. 답 골라보세요. 他們請我談談對那件事的什麽? 그 일에 대한感覺 A번, 느낌 B번,感受, 느낌 똑같죠? 感情,感情,心情,心情,心情 이런 거 고를 때 보통 4개가 있으면 2개는 아닙니다. 그런데 A와 B 두 개는 아주 비슷해요. 그죠? CD는 제외하고, 그 일에 대한 느낌을 말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여러분들, B라는 이 단어를 알고 있어야 돼요. 간소어가 뭐냐? 몰라서 A집을 수도 있겠네요. 자, 하나씩 봅니다. 간전은 언제서냐? 간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직접 몸으로 느끼는 것. 감각적인 것만, 직접 몸으로 느끼는 것. 같은 말로, 직접 접촉하거나, 경험한 일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게 많은데, 감각 느낌입니다. 감각 느낌.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간주였습니다. 예문 보면 아십니다. 1번 보세요. 다전的时候, 후에 요이된 치통의 간주. 주사를 맞을 때는, 좀 그럴 것이다. 약간 치통. 따끔하다. 따끔한 느낌이 있을 겁니다. 주사 맞을 때는 살짝 따끔할 겁니다. 간호사가 늘 그러죠. 감촉. 감촉. 옷감이 피부에 닿는 감촉이 좋다. 우리 흔히 이제, 순면일 때, 그죠? 그 다음에 그, 갑자기 비싼 옷이 생각나네요. 양모, 양털, 이런 느낌이 그런 피부에 닿는 감촉입니다. 이럴 때 쓰는 게 간주예요. 옷이만 뿌려오, 제주 피부의 간주. 옷감이, 옷감이, 옷이 피부에 닿는 그런 감촉이 좋다. 직접 몸을 느끼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초상기구도 있습니다. 3번 보세요. 워신리 요이종 수업을 추다. 간주. 나는 마음속으로 요이종 하나가 있다. 무엇이 수업을 추다. 말로는 내뱉을 수 없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느낌. 제가 대만에서 유학할 때, 코카콜라였잖아요. 코카콜라. 그 앞에 광고를 보면, 제 기억에는 수업을 추다. 간주. 지우스 코카콜라.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느낌, 바로 코카콜라. 이런 문장이 떠오릅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 소프트 드 간주. 이것도 사실 감각이죠. 느낌. 간주는 직접 몸을 느끼는 겁니다. 직접 접촉하나 경험한 것에 대한 반응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비 입은 단어 모르는 사람 많은데, 비는 뭐냐. 어떤 간주어는 어떤 환경에 처한, 어떤 환경에 처한 상황에서의 체득, 체득이란 말, 깨달음, 느낌을 가리킨다. 간주어는 추상적인 겁니다. 마음 깊은 곳의 느낌.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그 상황에서 느끼는, 그 깨달음, 체득. 이 후회가 뭐죠? 체득. 체험을 통해서 얻는 바. 그걸 체득이라고 그러죠. 간주어가 단순한 느낌이라면, 간소는 그것을 경험한, 한 후회의 어떤 깨달음을 말합니다. 자, 1번 보세요. 칸, 저의 수, 워 더 깔수어 헌또. 요런 게 장문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이 책을 보고 나서, 워 더 깔수어 헌또. 나는 느낀 점이 많습니다. 책을 통해서, 내가 보고 배운 것이 많다 할 때, 워 더 깔수어 헌또. 나는 느낀 점이 많다. 느낀 점이죠. 간주어는 느낌이라면, 이게 느낀 점이에요. 그 다음. 1번. 니说话, 예야考慮别人的感受啊. 당신이 말할 때, 야考慮别人的感受. 다른 사람이 받는 느낌. 다른 사람이 받는 느낌을 생각해야 된다. 不要乱说. 함부로 말하지 말고. 니说话, 예야考慮别人的感受. 그리고, 考慮别人的感受, 요만 많이 놉니다. 다른 사람이 받을지도 모르는 느낌을, 考慮 생각해야 된다. 다르죠. 어떤 환경상 상황에서 느끼는, 사상의 깨닫는 그런 깨달음입니다. 느끼는 깨달음. 3번 봅시다. 그때 알겠죠? 그때는 간주어가 아니고 간쇼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느껴지는, 상황을 통해서 이해되는 그런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간쇼는 마음 깊은 곳의 느낌. 간쇼는 이런. 간쇼의 문장에서 느끼는 거에요. 이런 문장을 보면, 이런 숙소가 느끼는 것입니다. 이제 보고 나서 나는 느낌 좀 많다 정말요? 看这本书,我的感受很多 看这本书,我的感受很多 아시죠? TV 프로 보고, 유튜브 동영상 보고 나서 我的感受很多, 느낌 좀 많습니다 感受입니다 1번 너는 말할 때는 다른 사람이 받는 느낌을 생각해야 된다 你说话也要考虑别人的感受啊 다시, 따라하세요 你说话也要考虑别人的感受 别人的感受 穷人的感受, 가난한 사람들의 느낌 残疾人的感受, 장애자가 받는 느낌 아시겠죠? 3번 到保護馆,可以感受到 主现的文化和历史 실제로 그 받은 느낌이 皮膚에 와 닿았을 때는感受到 感受到 结果不 祖三位, 문화와 역사를 皮膚으로 느낄 수 있었다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위에 문장 보세요 그들이 나에게 밑에 보세요 밑에 보세요 그들이 나에게 그 일에 대한 느낌을 그 일을 했을 때 그 느낌을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했다 韓国語 고맙acity khлив куда 是 寒相 感受 感受 그 다음 4번 넘어갑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거 아니에요. 4번. 저번 수 지수를 타자의 매구하다 섬어. 요거 많이 틀립니다. 이 책은 쉬운거는 문제 안나와요. 혼돈되어 위주로 나오는게 쉬운 문제죠. 이 책은 기술에 따 그가 미국에서의 경험을 따 A. 징연 B. 징고 C. 고정 D. 징리 한자실력을 하면 미국에서의 경험을 기술에다 A가 되죠. 이게 함정입니다. 한자와 중국은 차이가 있습니다. 징연은 우리 한국 글자와 똑같아요. 경험이에요. 경험. A 봅시다. 자신이나 타인이 실천을 통해서 얻어낸 지식이나 기능. 자신이나 타인이 실천해서 얻어낸 지식이나 기능을 징연을 합니다. 혹은 축적된 지식. 다른 말로 노하우. 이걸 징연합니다. 징연의 말뭉치 한번 봅시다. 징연하면 늘 따라다니는 애들. 어떤 애들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징연 펑프. 경험이 풍부하다. 우리는 한국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경험이 많다고 그러죠. 징연 헌도 합니다. 틀린 말입니다. 징연 펑프의 경험은 다양하게 하는기 때문에 펑프가 많습니다. 많다와 펑프가 어떻게 다르죠. 부어는 한 종류가 많은 거고 펑프는 여러 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가 많다. 빙고 헌도 됩니다. 그런데 과일이 많다 할 때는 수유고 헌도가 아니고 수유고 헌도가 아니고 수유고 헌도가 풍부입니다. 처음 대만에 갔을 때, 저희 타이완 수유고 헌도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굉장히 더하면 안 돼요. 사과가 많다 할 때는 수유고 헌도가 됩니다. 수유고 헌도가 풍부하면 안 돼요. 한 종류가 많을 때는 수유고 여러 종류가 다양하다 할 때는 펑프다. 그래서 경험이 풍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어는. 우리는 징연 헌도 하죠. 경험이 많다고 그러죠. 중국 사람들은 경험이 풍부하다. 이 말이 맞죠. 어떤 의미에서 한자가 훨씬 더 정확합니다. 발음은 한국어 좋아도. 자 봅시다. 징연 하면 펑프가 나온다. 징연 펑프. 경험이 풍부하다. 그 다음 또 중요한 단어. 종지의 징연. 내가 이때까지 싸운 경험을 종합하다. 종지의 총결산하다. 이 종지의 워드 징연. 나의 경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종지의 워드 징연입니다. 경험을 총결산하다. 종합하다. 종지의 징연. 이런 말뭉치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잘 안 쓰는 말. 그 다음에 자오류 징연. 경험을 교류하다. 이건 됐죠. 그 다음 또 중요한 단어. 지뢰 징연. 경험을 쌌다 할 때 농사는 뭐야. 경험을 쌌다 할 때 중국어로는 지뢰. 지뢰 보세요. 정루. 누적. 한자도 누적이죠. 쌌다. 누적하다. 쌌다 똑같잖아요. 중국어로 바뀌죠. 정루. 지뢰 징연. 경험을 쌌다. 경험을 축적하다 뜻이에요. 징연 하면 아셔야 될 단어가 이런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최화 징연. 랜칭은 최화 징연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경험이 부족한게. 최화 뭐야? 부족하다. 결핍되다. 그 다음에 공조 징연. 업무 경험. 져세 징연. 워요. 어르실 두어낸다. 져세 징연. 저는 한 20년의 교학 경험이 있습니다. 남을 가리킨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구의 징연. 바구의 귀중한 경험. 귀한 경험이다. 보세요. 펑푸드 징연 하죠. 맨 처음엔 징연 펑푸였죠. 풍부한 경험. 헌뚜어더 징연이 아니죠. 펑푸드 징연입니다. 징연 요것도 중요합니다. 말뭉치 따라 합시다. 제가 오늘 이 수업을 하는 이유는 징연을 가리키면서 말뭉치를 가리기 위해서 만든 거에요. 단순히 답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1번 말뭉치 있죠. 징연 요것도 따라 합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따라합니다. 징연 펑푸. 경험이 풍부하다. 징연 펑푸. 경험을 종합하다. 종제 징연. 종제 징연. 요런 걸 먼저 가리켜야 돼요. 선생님. 그 다음에 지하오리오 징연. 서로 경험을 교류하다. 우리 공유하다는 말을 쓰죠. 공유하다. 지하오리오 징연. 그 다음에 경험을 샀다. 지레 징연. 징연 하면 잘 알지만 경험을 샀다 하면 동사 뭘까? 중국은 반드시 동사 목적이야. 지레 징연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지레 징연 징연. 그 다음에 따로 외우면 아무 의미가 없다. 지레 징연. 요렇게 외우시면은 말할 때 작문할 때 엄청 도움됩니다. 그 다음에 최파 징연. 경험이 부족하다. 최파 징연. 그 다음에 업무 경험. 공조 징연. 따라 하십니까? 공조 징연. 교학 경험. 지하오 쉐 징연. 지하오 쉐 징연. 그 다음에 바오교의 경헴. 지중한 경험. 바오교의 경험. 그 다음에 풍부한 경험. 풍부의 경험. 풍부의 경험. 풍부의 경험. 풍부의 경험. 자 1번 한번 보세요. 1번. 他在教學 중 지하오了很多 바오교의 경험. 그는 가리치는 가운데 축적했다. 쌓았다. 매우 많은 지중한 경험들을 쌓았다. 그죠? 저도 가르치면서 중국에서 많은 종류 경험을 샀습니다. 3번 볼까요? 이 병을 치료하는데 있어서는 장다이프, 장의생이죠. 뭔가 다이프 하면 조금 옛날 사람 의사 같고, 한의사 같은 느낌. 이승은 양이 같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같이 씁니다. 다이프. 장다이프, 장의사 선생님. 장의사죠. 장의사. 그래서 장의사 선생님, 장다이프가 헌요징연. 이 말도 괜찮아요. 헌요징연 하면 경험이 아주 많다. 헌요징연. 장의사 선생님은 경험이 아주 많으시다. 장다이프 헌요징연. 제가 경험이 많습니다. 경험이 많다 할 때, 징연 풍부하고, 헌요징연.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답은 징연이 아니지만, 징연에 관련된 말뭉치. 같이 따라다니는, 짧은 어구로 말할 수 있는 능력. 짧은 말을 할 수 있는, 말뭉치를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외국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상황에 맞는 중국어. 아시겠죠? 자, 계속합니다. 자, 답은 D입니다. 징리. 한자로 치면 경력이에요. 경력. 근데 중국어는 경력이 아니에요. 자, 볼까요? 징리는, 직접 보았거나 해보았거나 겪어보다. 정말로 침샌지행고. 쪼고, 후, 쬐소고. 같은 말입니다. 직접 보았거나 해보았거나, 쬐소는 당하다. 이런 뜻도 있고, 겪어보다. 자, 징리. 다페이, 말뭉치 한번 봅시다. 친, 센, 징리. 이겁니다. 직접 몸소 겪은 일. 직접 겪은 일을 징리라 그래요. 친, 센, 치니. 몸소 이런 말이고, 징리. 몸소 겪은 일을 친, 센, 징리라 그래요. 경력이 아니죠. 무조건 또 아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세요. 강커더, 강커더 징리. 강커란 말이에요. 옆에 보세요. 순탄치 못하다. 우여곡절이 많다. 바람만장하다. 강커더 징리하면, 바람만장한 경력. 순탄치 못한 경력. 우여곡절이 많은 경력. 강커란 단어 알아두세요. 길이 울퉁불퉁하다는 말에서 나왔어요. 순탄치 못한 경력입니다. 그 다음에, 거란 징리. 개인이 살아온 이력. 개인사. 조금 조금 다르죠. 징리가. 거란 징리. 개인이 살아온 이력. 연생 징리. 인생 경험. 인생사. 그래서 징리고 모습. 어떤 일을 겪다. 겪다고 할 때는 징리고 모습. 징리는 아니고. 원래는 징리는 동사로 많이 썼는데. 여기서 명사, 동사 다 됩니다. 말 문질도 따라 읽겠습니다. 직접 몸속 겪은 일입니다. 중국말로 따라 하세요. 친센 징리. 친센 징리. 몸속 직접 겪은 일. 바람만장한 경력.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있죠. 강커드 징리. 특히 한 달에 대통령 되는 사람들은 강커드 징리. 바람만장한 경력. 순탄치 못하다는 뜻. 강크입니다. 개인이 살아온 이력. 개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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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사. 인생 징리. 어떤 일을 겪다 할 때는 징리고 모습. 아시겠죠? 그리고 한 예문 봅니다. 징리가 어떻게 쓰는지. 저는 한 차례의 지진을 겪은 적이 있다. 그죠? 제가 대만 유학할 때 저는 여러 번 지진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 작년입니까? 재작년에 한국에서도 지진을 겪어봤죠? 몸속 겪었다 할 때는 징리. 이때는 동사로 쓴 거예요. 제가 경력을 고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력을 고개하고, 이 시진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 시진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 시진은 지진의 겪은 적이 있습니다. 3번은 이때는 징리를 또 명사로 썼습니다. 이 시진이 저一次 징리 증장하가我的 경연과 경사입니다. 이 시진이 그 시진은 결국 이 시진이입니다. 이번에 내가 겪은 일은 정장은 신장시키다 늘려주다. 나의 경험과 식견, 지행시. 식견. 요것도 견식이라고 한자로 반대예요. 글자가. 재밌죠? 앞에 보세요. 앞에는 저의 징리. 요 때는 명사 쓰고. 그 다음에 이번에 겪은 일은 나의 경험과 식견을 늘려주었다. 신장시켰다. 둘 다 명사 주세요. 나의 경험과 식견을 늘려주었다. 그래서 답보면 맨 밑에 보세요. 이 책은 그가 미국에서 직접 겪은 일을 기술했다. 미국에서 경험을 기술했다. 한자국 중 사람들은 직접 겪은 일을 기술했다. 정말 어떻게 하냐? 저번 수 지수와 타자의 메이코다. 징리. 저번 수 지수와 타자의 메이코다. 징리. 미국에서 직접 겪은 일을 지수. 다르죠? 한자하고는. 징리는 우리가 다 아는 경험입니다. 그렇지만 징리는 명사로 쓸 때는 직접 겪은 일. 동사로서는 어떤 일을 겪다. 아시겠죠? 어떤 일을 경험했다. 징리는 명사로 많이 쓰이고 징리는 사실 동사로 많이 쓰여요. 여기서는 또 명사로 쓰여 있어요. 마지막 문제. 또 남아있나요? 마지막 문제네요. 이것도 또 만만치 않은데. 제가 만만치 않은 걸 가르쳐서 신고는 뺐습니다. 5번 볼까요? 칸다오. 쟤는 동룬다. 섬머. 파 르 무주. 나아치. 샹지. 파일. 파일. 샤라. 이런 동룬. 사람을 감동시키는 모습을 보고서 그는 르 무주. 르 무주는 참지 못하단 말이에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카메라를 꺼내가지고 나아치. 샹지. 카메라를 가방에 거집어내서 파일. 찍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감동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는 카메라를 꺼내서 찍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감동적인 모습이라고 해서 제가 A 봅시다. 칭황. 칭황이 우리말은 뭐야? 칭황. 상황. 쭌황. 이것도 상황인데. C는 쭌탈. 이 상태. D는 뭐야? 징징. 정경. 답 몇 번 같아요,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는 요것도 여러분 많이 틀릴 것 같은데 상황이죠, 그죠? 징황 찍을 것 같은데. A번. 답은 징징. 징징. 조금 이따 봅시다. D입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건 함정이에요, 여러분. 자, 우선 나왔기 때문에 하나씩 봅시다. A번. 칭황. 상황. 정황. 한국말로 형편. 객관적인 상황. 형세. 이런 겁니다. 자, 칭황은 어떤 단어와 같이 같이 말묶지 않은지 보세요. 짜팅 칭황. 짜팅 칭황. 가정형편. 해도 되고 가정상황. 혹은 가정황경. 우리말로 다 되네요. 가정형편, 상황, 환경. 할 때 중말로 짜팅 칭황입니다. 이 칭황의 단어가 상황, 정황 형편이 다 되잖아요. 객관적인 상황입니다. 자팅 칭황. 자팅 칭황. 그 다음 중말로 형편이 다 된다. 그 다음 중말로 형편이 다 된다. 그 다음 중말로 형편이 다 된다. 중국말 할 때는 인민들, 소료 칭황. 국민들의 수입 상황. 수입 형편. 소유 칭황. 그래서 칭황 그때그때 형편도 되고 상황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거 말묶지암 따라 읽겠습니다. 가정형편, 상황, 환경입니다. 따라하세요. 짜팅 칭황. 짜팅 칭황. 그 다음은 상황을 파악하다. 중국말 어떻게 해? 장워 칭황. 장워 칭황. 그 다음에 국민들의 수입 상황. 人民的 수입 상황. 人民的 수입 상황. 이렇게 그저 상황이란 말이 많죠. 수입 형편이 됩니다. 자 이번엔 문장 한번 볼까요? 타 강라이不了解 저리다. 칭황. 그는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는 막 와가지고 不了解 저리다. 칭황. 이곳의 상황을 이곳의 정황을 형편을 잘 알지 못합니다. 不了解 저리다. 칭황입니다. 이때는 칭황 써야 되겠죠. 이곳의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잘 알지 못한다. 칭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 혹은 형편 이런 뜻입니다. 이건 나눠도 정말로 비슷해요. 그 다음 비번 칭황 이것도 상황이에요. 그죠? 칭황 상태 형편 그래서 그래서 말 뭉치게 필요한 겁니다. 생치状况 건강 상태입니다. 신체 상황이 아니고 건강 상태 생치 생치 혹은 건강 상태 건강 상태 그 다음에 징지 쭌지 쭌콘 경제 상황 징지 쭌콘 징지 쭌콘 드라마에 자주 쓰는 말이 이겁니다. 쭌콘 부 며 상황이 심상치 않다 코로나가 막 퍼지 시작했을 때 김은경 처장입니까 쭈쾅 부 며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부 며 묘하지 않다는 말에서 이런게 말뭉치는 말입니다 단순히 칭쾅도 상황이고 쭈쾅도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쭈쾅이 한자로 이게 맞네 그죠 그래서 필요한 게 말 문제입니다 건강상태 건강상황 건강상태입니다 말 문제 외웁시다 따라서 身体状况 身体状况 你的身体状况怎么样 당신의 건강상태 어때요 그다음에 经济状况 경제 상황 经济状况 目前的 한국 경제 상황如何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상황이 심각할 때 상황이 심각하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 상황이 심각하다 이 말을 상황이 심상치 않다 묘하지 않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 심각해진다 이런 뜻이죠 예문 봅니다 무천단经济状况 현재의 경제 상황은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다 할 때 원정은 흔들림이 없다는 뜻이에요 한국의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 한국의 경제 상황은 아주 안정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피부는 안 느껴지지만 그 다음 2번 보세요 그 다음 2번 보세요 United States Linus 샤벅 루가 내리막기입니다. 내리막기 그 땅 나빠지다 악화되나 네, 쪼항하면 기억한 단 3개입니다. 신지, 쪼항, 진지, 쪼항, 쪼항 보면 우선 요거 3개만 기억하세요. 5번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10번, 쪼항타이 또 뭡니까? 쪼항타이 쪼항타이는 상태, 우리말로 컨디션, 외려죠. 상태입니다. 상태, 한자와 똑같네요. 상태, 컨디션, 컨디션 일반 진지, 쪼항타이, 진지, 쪼항타이 지금 긴급상황이죠. 한국어, 그러나 진지, 쪼항타이입니다. 긴급상황, 진지, 한자로는 진지, 상태 해놓고 한국어는 긴급상태, 긴급상황입니다. 한국어 해적 믿으면 안 되겠네요. 말 문제, 진지, 쪼항타이, 혹은 잔시, 쪼항타이, 전시 상황 전시 상황, 전시, 쪼항타이 한국어 아직까지? 전시, 추위, 전시, 쪼항타이 전시 상황이죠. 휴전상타이가 2번, 이런 말 좋습니다. 좀 더 apt, 1번, 2번, 3번 더 recovering, 버리도록 forest, 2번, 3번 루틴 쪼항타이 불 stars, 이렇게 긴급상황 다음엔 긴급 상황, 진지状態, 정치 상황, 暫時状態 최상위 권리스 유지하다 요어워모침이ależ 保지最佳状態, ※ 保지最佳状態, ※ 그리고 답은 d 인데 친지인가요? 친지인 뭐에요? 정경? 자, 중요한 단어 사람의 감정의 변화를 일으켜줄 수 있는 장면 사람의 감정의 변화를 일으켜줄 수 있는 광경 정경입니다 위에가 위에는 좀 객관적인데 이거는 좀 주관적입니까? 1번 보세요 환, 러, 징징 즐거운 광경 즐거운 정경 우리도 정경이란 말 있긴 있죠 잘 안 써서 그렇지 환, 러, 징징 즐거워하는 광경 아이들이 그 다음 단어 갓 런, 갓 런 징징 갓 런 하면 사람을 감동시키는 장면입니다 갓 런 징징 2번 문장 뽑힌다 나 주어 다우상 즐거운 시다 징징 그 섬의 일물대의 징징 풍경은 일물대의 그 장면은 광경은 대단히 장관이 장관이다 양사 섬에 대한 양사가 쪼입니다 쪼는 물체가 큰 거 산, 다리, 섬 이런 거 나 주어 다우상 그 섬에는 그 섬에서 일물대의 그 징징 광경이 대단히 장관이다 자 알겠죠 일물대의 풍경 즐거운 광경 감동, 감동적인 장면 칭징 사람의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5번 문장 해석에 보면 밑에 보세요 이런 감동적인 장면을 보고서 이런 감동적인 장면을 보고서 사람을 감정의 변화를 일으킨단 말이야 이런 감동적인 장면을 보고서 그는 카메라를 들고 찍어두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로 칸 다우 쬐정 똥 런다 칭징 똥 런다 이 말이 힌트죠 감동스러운 칭징 모습 정경 광경을 보고 나서 그는 카메라를 꺼내서 찍어두지 않을 수 없다 글자 하나하나 단어 실력보다는 평소에 말뭉치로 해서 어학은 뭐죠? 감입니다 감 감은 키우는 거예요 어떻게 키운다? 말뭉치로 오늘 사실 어휘 수업이지만 짧은 어휘으로 말하는 실력 그거를 키우는 시간입니다 시험 많이 됐네요 마지막으로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종후거시 제가 한국어 읽어봅시다 만약 당신이 나의 충고를 듣지 않으면 모든 결과는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 따라하세요 듣고 따라하세요 루고니 부팅고도 치은가오 이체허고 요니 후자 디에그만 이체허고 요니 후자 모든 나쁜 결과는 당신이 책임져라 이체허고 요니 후자 이 말을 외우세요 이게 말뭉칩니다 그 다음 2번 졸업 이후에 그는 한 외국 회사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일본으로 갔다 정말로 비애 이후 타자이자 와이고 공수 공조 헐라이 취해라 일본 헐라이 취해라 일본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일본에 갔다 옛날 이야기하면서 과거 시제입니다 3번 그들이 나에게 그 일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다 정말로 탐은 칭호 탄이탄 또이 나 제니스도 간소 그 일을 했을 때의 어떤 체득한 것 깨달은 느낌을 말해달라고 했다 또이 나 제니스도 간소입니다 간저는 안 돼요 간저는 뭔가 감각기관 아까 주사 맞을 때 옷 입을 때 그게 간저고 깊은 느낌은 간소입니다 4번 4번 이 책은 그가 미국에서 직접 겪은 일을 기술했다 이 책은 내가 중국에 있을 때의 경험을 집회 겪은 일을 서술했다 마지막 5번 이런 감동적인 장면을 보고서 감동적인 정정을 보고서 그는 카메라를 들고 찍어두지 않을 수 없었다 5번 칸이탄 하나가 이낸이 눈치 bears 그래서 인하 이런 처음으로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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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 경험 경기 그 다음에 상황과 이런 차이점을 깐수 깊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진전장달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자신 콜라 수고하셨습니다.